수상한 소문들로 시끄러운 학교가 있습니다 5층 복도 끝 교실 옆에 있다는 의문의 방 학교에 살림을 차려놓고 숙식을 해결한 흔적들 백발노인을 보았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교감의 차에는 위치추적기가 달렸습니다 심장이 뜨고 진짜 아찔했죠 특히 학교 현장에서 개인사찰이 되라니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급기야 학교 운영 문제로는 최초로 국민청원 20만을 넘겼습니다 취재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도 빗발쳤습니다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해 아이돌 사관학교로 불리는 이 학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학교에 백발노인이 살고 교감의 차에 누군가 위치추적기를 닿습니다 드라마나 소설 속에 다 엄직한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그것도 연예인을 지망하는 아이들에게는 꿈의 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굴 만큼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반년 전부터 이 학교는 뉴스에 우러내렸습니다 그 사이에 학생들은 거리에까지 나와 절박하게 호소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학생들을 거리로 내몬 것일까요 대중예술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전국 단위 무집 특목고에 출신 연예인도 많아 인기 학과의 경우 경쟁률의 100대 1에 달할 정도로 입시문턱이 높은 학교입니다 진짜 중학교 3년을 다 이 학교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게 너무 많았어서 엄청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저한테 엄마 문자 받았어 하고 막 울면서 컴포 울면서 자부심도 컸었죠 그때는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우리의 표정을 보고 저도 정달아 막 요즘 되게 명문고 들어간 것 같은 막 워낙에 이제 특목고 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고나 과고 가는 것만큼 이제 이 학교를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선예인들이 학생들의 자부심이기도 했던 노란 교복 그 교복을 입고 찍은 이 한 편의 동영상은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택권 없이 외부 공연에 참여시킨 죄 공연장에서 수치함과 스킨십을 요구한 죄 진실을 고발하는 학생들의 천하로 협박한 죄 고조히 이거는 이렇게 묻힐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질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장까지 등장한 학생들의 행사 동원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한 보험회사의 송년의 자리 테이블에는 술병들이 보이고 흥에 취해 춤을 추는 직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다 취해 계신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기도 하고 술잔을 높이 드셔서 돌리시기도 하시고 춤도 추시기도 하시고 그냥 말 회관에서 잔치 버리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비닿는 술자리 공연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연 끝나고 작사 선생님께서 남학생들에게 사탕 바구니를 이렇게 주시면서 사이로 다니면서 사탕을 나눠드려라 라고 했는데 술에 좀 많이 취하신 여성이 그 친구가 원하지 않는데 그제로 조금 토치를 하시면서 사진을 같이 찍자고 내가 언제 이런 젊은 남자랑 사진 찍어보겠냐면서 이런 장소에 학생들이 가게 된 이유는 뭘까 학교를 한 팀까지 저희가 많이 하고 또 학교 단체들하고도 M.O.L을 맺는다든가 항상 성과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장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연합회 부인의 소유고등학교 연합회 회장님이 보험사 측은 대한사립중고등학교 장애 회장인 교장과의 친분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다며 무척 곤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학생들은 군부대 방문 공연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인데 군부대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저희는 걸스위팟과 걸리시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그에 맞는 노래와 의상을 입고 예배 시간을 시착을 안에서 가요로 춤을 추고 있다는 게 제 기준으로는 뭐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도 교장은 학생들에게 공연 외에 다른 것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희는 공연을 하러 간 거니까 그것만으로 끝나야 하는 건데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는 군인분들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를 일렬로 세워놓고 나눠줘라 찬이 찍어주고 안아줘라 군인들 때 해보지요 나가서 언제 해보겠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교장이 마련한 해명의 자리 저희 공연에도 갔었는데 근데 안아주고 손잡아 달라고 한 거는 직접 말씀하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저 왜 아홉 명 팀원 친구들이랑 다른 팀원 친구들까지 다 들었고 내가 무슨 안아줘라 그랬다는 게 없잖아 정말 저 이게 지금 되게 안타까운데 어떻게 뭐 섹시 댄스를 쳐라 안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만약에 제가 강사자예요 교장 선생님 그랬어요? 아우 대신 모든 공연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렬합니다. 모델을 갈망하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교회 현장이 있느냐라고 제가 스스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교장선생님께. 문제의 교장은 서울의 한 교회의 장로. 지난 세일의 특별성립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장의 독실한 믿음 때문인지 학생들은 종교행사에도 많이 동원됐습니다. 남자 고등학교에서 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한 여학생도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서 보는데 빨리 깬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소수도 아니고 몇십 명이 내려왔는데 그걸 제지를 안 하셔서 음악이 계속 끊겼어요. 중간에 무대에 내려와서 바로 옷 깔아비려고 화장실에 가는데 거기까지 따라오시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런데 전혀 재직이 없었어요. 공연 후 남학생들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학생들은 또 한 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종교행사에 동원된 건 비단 국내뿐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는 1년에 두 차례 이상 해외 공연단을 모집했는데요. 2017년 11월 학기 중에 일주일 동안 갔다는 대만 공연. 70만 원의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학생들은 해외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한 달 이상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 대만에서 공연이 있는데 교회에 사는 공연이 아니라 세인은 없는데 엄청 크게 할 거다. 엄청 큰 공연들이고 경비나 이런 거는 비행기값만 내면 다 지원해주니까 신청을 해라. 신우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큰 곳에서 무대에서 하겠구나. 큰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착 첫날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했던 그런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의 많은데 어르신 앞에서 저희가 스트릿을 하면서 힙합하고 케이팝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면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려고 온 거지. 처음이니까 그럴 거야. 첫날이니까 그럴 거야 하면서 조금 많이 참고 그냥 그랬는데 숙소에 들어갔는데 숙소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첫날 묵었다는 타이베이 숙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낡은 건물 한 층에 있는 캡슐 호텔. 방에는 작은 테이블과 2층 침대뿐. 지나다니기도 불편할 만큼 비주봤습니다. 다음날에는 더 나은 숙소라 했지만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제 어깨가 겨우 들어가는 정도로 엄청 좁은데요. 1박에 2만 원이 채 안 되는 저가 숙소. 복도도 엄청 좁고 그래서 만약에 옷 입으려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옷 입고. 양생님이랑 연구실장님 다른 데서 자꾸 마사지도 받으러 가셨어요. 저희는 애들도. 공용화장실과 샤워실.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여기 막 1박에 3만 원이야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박에 3만 원. 70만 원 내고 왔는데 1박에 3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지금 그렇게 생색을 내시니까. 숙소도 숙소지만 학생들에게 더 불만이었던 건 공연장 대부분이. 대만 곳곳에 있는 작은 한인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엄청 속이면서 되게 작은 교회. 되게 작은 교회에서 몇 분 안 계시고. 그 앞에서 막 저희 이런 스트릿 댄스 막 치고.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당시 학생들의 공연을 했다는 대만의 한 교회. 학생들의 공연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 학생들은 기독교 자선단체가 주최하는 무대에 서기도 했는데. 그곳 역시 분위기는 기대와 달랐다고 합니다.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식사하시다가. 그래서 한 번 보고 노래 끝나면 박수 한 번 쳐주시고. 저희 되게 기분이 안 나죠. 할 기분이 안 나죠. 돈을 받고 공연을 하는 거면. 그런 장소에서 해도. 우리가 일하려고 온 건데 뭐가 상관이냐 하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저희는 저희가 돈을 냈잖아요. 경험을 쌓고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해보고 싶어서 돈을 내고 갔는데. 사람도 그냥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다 말다 보다 말다 하는 데서. 저희 혼자 그냥. 지금 그냥 생쇼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일정에도 없던 길거리 공연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버스킹 말씀을 하시더니. 숙소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정말 너무 슬쩍어요. 한국에서도 길거리 공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거기 가서 갑자기 그런 공연을 하니까. 그런데 거의 모든 해외 공연에 빠지지 않고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장의 아내인 이 학교 행정실장인데요. 교장은 물론 그녀의 여비까지 학교 경비로 처리됐습니다. 교장 선생님까지는 교장 선생님이니까 오신다고 하더라도 행정실장님은 왜 오신 거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기들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게 눈에 너무 보였어요. 그냥 관당 같은 것도 학생들이 갈 만한 공도 아니고. 같이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이 한 얘기가. 교장 선생님 부부 가족 여행에 따라 온 것 같다고. 해외 공연에 행정실장이 동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행정실장이 왜 갔느냐라고 묻는데. 행정실장의 자격이 아니라 공연예술연구소장의 자격으로 간 겁니다. 실제로 이제 대만 때도 보니까 무용을 지도하거나 할 담당 교사는 또 안 계신 것 같고요. 엄마의 역할을 하러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 간식 챙겨주고 옷 챙겨주고. 아마 카톡 같은 거 자료를 보시면 빨리 내려와라. 짐 어떻게 했느냐. 간식 준비해놨으니까 빨리 와라.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공연예술연구소 소장. 이것은 교장의 아내인 행정실장이 하나 더 갖고 있는 직함입니다. 행정실장이 해외 공연이나 연수에 동행한다는 사실이 어색했나 봅니다. 학교 이사회 정관을 고쳐 공연예술연구소장이라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해외 공연 관련해서 학교 관계자가 올린 글입니다. 비용을 행정실장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해외 공연 비용은 물론 주최 측으로부터 받은 수고비 역시 행정실장 개인 통장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일가의 문제가 비단 공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학교로 직접 실사를 나왔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서울시의회로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러 들어왔습니다.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는데요. 지난 몇 달 학교가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달라진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카드키를 소유한 행정실 직원 일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엘리베이터 차라리 짐을 들고 나르는 거면 힘들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친 친구들조차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다친 학생들조차 행정실에 사용확인서를 제출해야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학교 주차장 옆에 있는 2학년 미술실기실. 창고를 개조해 만들었다는 이곳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열악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돼 공기는 탁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는데요. 공기 질도 문제였지만 15명 학생들이 함께 쓰기엔 턱없이 좁은 공간. 지난 장마철에는 비가 새서 실습자재를 다 버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습기에 곰팡이에 거기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 1학년 애들이 엄마 학생 수 대비 실기실 숫자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학생 수 대비 실기실 숫자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억지로 개수만 늘리다 보니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좁은 실기실도 있습니다. 실기실에 제대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였는데요. 실기실에 제대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였는데요. 공기가 될 정도로 소음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습하면 이 방에도 들리고 이 방에서도 연습하면 저 방에서도 들리는데 서로 서로 연주를 하고 악기를 다루다 보니까 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묻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과 애들끼리도 싸우고 실용무용과 아이들이 4층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데 5층 아이들은 똑같은 음악을 5번 내지 10번을 들어야 된대요. 지겹고 또 짜증나고 미술을 그리는데 진동도 심해서 진짜 약 먹는 애들이 여러 명이고 학교 주변의 소음 민원 때문에 학생들은 마음대로 창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여름철 행정실에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에어컨조차 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학교 끝나고 그냥 친구들끼리 연습을 하려고 하면 그런 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창문을 열면 주변에 빌라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노래 소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창문은 열지도 못하고 진짜 그 땀밥을 흘리면서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게 가장 열악한 거에 가장 최고라고 교사들의 근무 환경 역시 열악했습니다. 60명이 넘는 남자 교사들이 화장실 하나를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좌변기 하나 소변기 두 개가 있어요. 수시로 가도 항상 잠겨있는데 똑똑똑 뚫는 경우 항상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일을 보고 싶어도 볼일을 볼 수 없고 참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 어떻게 학교 시설 공간이 어떻게 교사들조차도 이 정도로 그런데 학교 시설이 전부 다 열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측이 공개를 극히 꺼린 방이 있었는데요. 못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못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에서 꺼내주시죠. 일단은. 저희도 왔을 때 보고 싶습니다. 네? 잠깐만 열어보세요. 이게 지금 어느? 행정실장. 행정실장이고 이분이 서울공연예술연구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거죠? 네네. 여기 LBC 나가주시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행정실장이 혼자 쓰고 있다는 이 방은 실기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규모 별도의 휴게실 공간까지 달려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실습실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곳곳에 교장 일가를 위한 특별한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행정실장의 할머니인 이사장과 교장 일가가 기거했다는 곳입니다. 교실을 개조해 만들었다는 이곳은 누가 봐도 산림집. 교장은 탕비실이라 주장했지만 냉장고에는 식재료가 가득합니다. 이곳은 탕비실이에요. 음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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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하우스 옆에는 널찍하게 옥상 정원도 펼쳐져 있었는데요. 구청 지원금 5천만 원과 학교 예산 5천만 원을 들여 만든 이곳 역시 교장 일가만 이용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장모가 되죠. 거든가 되고 천재가 되고 생자들이 쓰는 거 봐서 거기 있으면 번호 없고 발에 탁히다 보니까. 운영 자금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학교. 수업료, 방과후비, 급식비 등 학생들은 1년에 천만 원 가까운 돈을 학교에 내고 있었습니다. 일반고보다 3배되는 등록금이 여기다 왜 내놨는 거지. 그리고 10년 동안 그 등록금이 다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 투자를 그러면 언제 할 것이며 그 예산이 어디로 갔냐 이거죠. 시찰 현장에서 만난 교장에게 시설 투자는 왜 못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내 얘기 시컬 허사 하나도 안 내주고 지금 뭐 시설이야 학교가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못 지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방법은 학급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학급을요? 네. 미술과를 한 번 줄이면. 제가 아까 보니까 행정실장님 방만 좀 줄여도 좀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사장님 사셨던 거기도. 방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논의. 아니요. 좀 줄여도. 줄여도. 그런데 교장의 말과는 달리 2019년도 학교 예산서를 보면 11억 원이 넘는 잉여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돈을 왜 이렇게 모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재학생들이 그때 돈 낸 것은 사용을 학생들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유를 시키고 그런 것들은 안 해주고 아끼고 개인 재산인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뭔지. 이 학교의 경우 특수 목적고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해 대략 4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많은 돈은 교장과 행정실장의 주도하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등록금에 비해 수업 환경은 너무 열악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학생이나 학부모들로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청 감사 결과 하나 둘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학교의 졸업 앨범입니다. 첫 장을 장식하고 있는 분은 행정실장의 할머니인 명예이사장. 다음 장엔 교장이 있고 뒤이어 딸의 사진이 나옵니다. 앨범엔 아내와 아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그야말로 학교는 교장일가의 가족회사인 셈. 자신은 교장이자 재단이사, 아내는 행정실장, 할머니는 재단이사장, 아들은 행정실 주임. 지난해에는 딸까지 정교사로 임명됐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임용시험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교사를 선발하는데요. 작년 교장 딸의 교사 이명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이 모두 재단이나 학교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딸이라고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밖에서 볼 수는 있지만 한 번 그분을 가서 인터뷰해보시면 정말 똑똑하네. 이 양반 다른 학교 뺏기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 심사를 보면서도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어떤 이럴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때 보면서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라면 그때 당시로는 제일 준비도 잘 됐고 당시 지원자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절대 공정할 수 없죠. 그다가 교장의 따님이라면 그리고 심사위원이 재단사랍니다. 어디 내놔도 그거는 공정한 게임일 수가 없죠. 사립학교를 보호하는 건 좋지만 너무 이렇게 방치하는 건 아닌가 너무 이게 자기 멋대로 하도록 학교를 가족회사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사회 정관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치기도 했는데요. 행정실장의 경우 정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왜 저분들은 정년퇴직이 없고 계속해서 몇십 년씩 교장과 행정실장을 반복해서 하나 항상 저희들은 볼 때마다 의구심스럽고 이해가 지금까지도 안 되는군요.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있었들 행정법이 있었들 그러한 어떤 사업법이 우선해서 그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면 이건 뭐 무법천지와 마찬가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교 재정은 어떻게 관리됐을까 지난 수년간 교장과 행정실장이 월급 외에 받아간 특별수당들입니다. 4년 동안 교장 부부가 면접비 등으로 챙긴 돈이 4,500만 원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극단의 공연을 학생들에게 단체 관람시키고 그 비용 역시 학교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학생들의 방과 후 수업을 위해 지급된 구청 지원금 중 1,500만 원이 교장 부부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행정실장이 학생들에게 조명특강, 공연 에티켓 특강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보시라고 거의 파악되지가 않습니다. 실제 수업이 없는데 이름을 적어놓고 비용을 임의로 적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 혹은 행정실 직원분들이 따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뭔가 수업을 진행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교장에게 수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로 연극영화과 애들이니까 저나 우리 실장이나 40년 이상 연극 배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공연 지도라든가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죠. 2015년 교육청에서 특목고 재지정 심사를 위해 실시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값이 좋지 않자 교장은 교사들에게 직접 서류 조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학생들은 그걸 좀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설문한 거고 학부모 설문한 거고 교사가 설문한 건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바꾸기 어렵느냐 보면 되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다시 선생님들이 그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여섯 명이 나눠가지고 그것을 바꿨죠. 그거를 저희가 한 70% 넘게 올린 거예요. 일반 학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기적자로서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우리 교사들 입장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장은 절대 권력자잖아요. 지난 1월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이 총 18가지에 달했고 교육청은 교장 파면, 행정실장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비리 종합세트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장 일가의 전행은 심각했습니다. 교장에게 파면, 행정실장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일반 공립학교라면 교장과 행정실장은 벌써 학교를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직원 인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재단 이사회에 있고 이곳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교육청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2005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사립학교 측은 사학의 자율권 침해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사학법 개정은 무산되었고 사학 비리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해 이 학교 이사회는 현재 어떤 입장일까요? 학교 설립자이자 최근까지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분은 1919년생, 올해로 만 100세입니다. 10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다며 교장의 제작진 앞으로 보낸 영상입니다. 하지만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면서 도련 자취를 감춘 이사장. 지난 수년 동안 이사장이 다녔다는 데이케어 센터를 찾아가 봤는데요. 최근 이사장의 건강상태는 어땠을까? 치매 신단은 있으셨고요. 치매는 어쨌든 경치인이셨고 당연히 저하가 있으시긴 하셨지만 의사실은 가능하시고 본인의 욕구나 이런 것보다 편안을 채취할 수 있는 정리를 쳤어요. 저희가 보는 이분의 주된 거부 증상에다 청결이었어요. 우리 꼬마님과 나머지는 이분의 신고를 하는 거를 심하셨죠. 경증의 치매 환자였다는 이사장. 그러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작년 9월까지 이사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학교의 주요 사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이사들을 만나 이사장이 회의에 진짜 참석했는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지금 기억이 많아요. 나오셨다고요? 나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사회에 계속 참석을 하셨는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아, 그러면 아무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몇 년 전부터는 약간 기억력이라든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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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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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년에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그랬는데 치매기가 전혀 없어요. 일단은 이사를... 애매한 답변을 내놓는 이사도 있었는데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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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말씀 좀 좀. 이제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지금 보니까. 목해자들에게 주어진 윤리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관계자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총 13번의 이사회 가운데 평일과 토요일에 개최된 11번의 이사회에서는 전 이사장님이 그 시간에 이사회에 열리는 시간에 그 이사회 회의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이 돌봄 시설에 있었다라는 것을 공문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이사장은 2015년부터 평일 이사회의 때 줄곧 데이케어 센터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사들의 묵인 하에 이사회가 이사장도 없이 수년째 파행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교장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장은 그 자리에서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데이케어 센터 관계자에게 회의록을 보여줬습니다. 교장은 이 회의록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그런데 취재 도중 만난 이사장의 오래된 지인들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러세요? 교육청에 좀 데려다 달라. 내가 국가에 헌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깜짝 놀라서. 학년식에 앉아서 내가 왜 그 학교를 믿어서 죽이냐. 나를 다 다치면은 내 좋은 소리 듣고 죽지. 내가 항상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처음에 예를 들어 언제쯤에 먼저 시작을 하신지 혹시. 영자 관계에 보면 한 5년 정도돼요. 이사장에게 직접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사장님 좀 저희가 좀 인터뷰 좀 할 수 있게 한번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백살 넘은 노인들을 인터뷰하실 수 있고. 저희가 뭐 저기 이사회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사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는데요.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거부한 대신 교장은 제작진에게 음성 파일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그 사이 학교에서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설문조사를 도왔다는 이유로 교장이 직접 학생을 선도위원회에 회보했습니다. 교장의 사적 행사에 동원된 것을 문제 삼은 학생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일이 터지고는 그냥 아예 너희들 공연을 시키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시면서 학교에 있는 공연만 단절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받는 저희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공연마저도 이제 공문을 받지 않겠다라면서 저희 그냥 그러면 무단 받고 공연 갈래요라고 한 팀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초청한 학교에 전화를 해서 공연을 취소를 시키신 적도 있으세요. 이런 와중에 교감의 차이는 위치 추적기가 달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최종 연락이 온 것은 그 연루된 사람이 교장에 가까운 친인척이다. 이런 학교 상황을 듣고 화가 나서 달았다고 한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재단 이사회는 교장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일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계속 보기면 그때야 못 배우고서 살아가지고 디테일 될 수밖에 없죠. 속칭 말하면 셀프징계인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징계해야 되는 그러한 법의 맹점이 사실 사립학교법에 있고요. 법률에 정해진 권한에 따라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현행대로 존재하고 있는 한 아무리 교육청에서 징계 요구를 해도 학교에서 징계를 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년이 지났지만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없고 학생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될 걸 빨리 배운 기분이에요. 저는 사실 교육청에서 화면조치 내려오고 했을 때 아, 다 끝났구나. 학교가 이제 저희를 위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이만큼 힘들고 아프다는데 학생들이 사립학교법 감사, 파면 이런 얘기들은 모르고 살 수 있는 세상이면 좋을 텐데 말이죠. 무엇보다 힘들고 아파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어제 박재련 교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그동안 교장은 법적 임기인 4년 중임을 채우고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교육청과 소송 중이었는데요. 1, 2심 폐소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다 결국 4월 25일 대법원 결정이 난 후에야 물러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실장은 그대로 있고 교장과 친분이 있는 이사들도 이사회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학 비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 학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학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이라는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누가 죄인이냐고 묻는 학생들에게 이제는 상식적인 답변을 내놔야 할 때입니다. 이 학생들에게도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